말씀, 기도, 전도, 보금의 그리스도 씨앗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. 보금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었어요.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심기게 해주세요. 내 마음의 보금을 심어요.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날랄란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. 날랄란 창진리 되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. 예!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담이 하나님 지금 빌리마 이 시간 마음 용두게 정용하여 주세요. 성삼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이뤄여 주세요. 성삼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. 媽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이뤄여 주세요. 513rnt 성삼의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 아멘 아멘